정만이 형님이랑 그 부족원들이랑 같이 뭔가 내 집 꾸미는 느낌? 이제 이사를 처음 와서 집 정돈하고 그런 걸 하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그래도 2시간 남은 거야. 해주려고. 이게 먹을 거. 먹을 거구나. 아 너무 배고파. 바다에 들어가시고. 그럼 먹을 거 어떻게 구하지? 포크를? 먹을 거구나. 또 한 손과장만 한 거나 밥만 한 것도 또 먹으면 맛있겠어. 야 우진아. 대박이야 빨리 와. 왜 이따. 괜찮아 괜찮아. 소울아. 아 이거 뭐지? 고동인가? 조금 빨아먹는 거 삶아서 봐봐. 아 뭐야 이거. 너무 조그네. 너무 양쪽으로.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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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간장에 담겨있어. 간장에 담겨있어. 야 우진아. 야 조개. 조개야. 야 이거 껍데기 아니야. 진짜 조개라니까. 이거. 맞죠. 진짜 몰라. 이거. 이거. 조개 중에 제일 크다 이거. 이거. 개가 이런 데에 있나. 제일. 아예 있잖아. 아 이거는 못 채울 수 있는데. 이거 하나밖에 없어. 조개를 잡았을 때. 뭔가 뿌듯함이 있었는데. 왜냐면 역대. 역대 제가 알기론 정글의 법칙에서 잡은 조개 중에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어요. 제가 마다가스칸에서 박정철 씨랑 잡은 조개에 다 합쳐도 저거만 하지 않거든요. 네. 저건 사실은 거의 한 10마리 정도 조개 탈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조개의 크기였는데. 그것도 딱 한 마리 있고. 안 도와줬어요. Pakistan. 너가 지금 잘 보고 오는 거 아니지? 도망갔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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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봤어 이제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일찍 달라고 꼭 도망가네 정수 형 어디가요? 형! 이거 너무 습한데? 깜짝아! 어 뭐야! 아 깜짝이야 이구하나 저렇게 컸다고요? 이구하나 되게 컸어요 이구하나 저기 이구하나 어 되게 컸 오 mism as 이거 하나 물어? 무라 이거야? 모르겠어요. 물려보진 않았는데? 아니 그게 무냐고 그거까지... 아니 그게 먹을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무냐고가... 아니 물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물어버리려고 참고로 이 나라에서 잡아먹는 방법 어 잠깐만 빠른가? 엄청 빨라 나 이쪽으로 유인할게 형이 잡아요 돌아갈게 형이 내가 유인할테니까 형이 잡아요 왜 어디있어? 여기 있어 이거 하나 물어? 어? 이거 하나 물어? 이거 하나 물어? 여기 있어 여기 있어요? 어디있어?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성규 형 성규 내가 글로 못 깨요 잡아요 아니 왜 굳이 뭘 필요는 없어 모래 잡죠 여기 유관하고 이쪽으로는 안 보여요 내 옆에 있어 어 형 내 앞에있어 이거 어떻게 해? 누나? 누나? 이제 가봅봐 움직이려고 써가 움직이려고 써가 어디야 하지마 왜 이거 groove 어디야 하지마 어디야 하지마 어디야 하지마 가고봐, 가고봐. 움직이라고, 가고봐. 움직이라고, 가고봐. 온장이야! 빠지마! 왜 이렇게 빠지마! 온장이야, 빠지마! 움직이라고, 가고봐. 온장이야! 빠지마!